여러분 순양순양 오늘 먹을 음식은 성요마성왕족발에서 주문했구요 앞발이랑 미니족 하나씩 주문했고 앞발이 14,000원대였고 미니족은 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댓글에다가 적어드릴게요 여기는 동네에서 산 계란말이 김밥이랑 여기 초고추장, 여기 마요네즈 여기 위에는 어린새싹이랑 청양고추에요 이거 소스는 불닭소스를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음료는 쿨피스 파인애플 여기 쌈은 상추랑 깻잎 준비했구요 여기 쌈모도 있어요 자 먹겠습니다 일단 김밥 먼저 자 먹으러 갈게요 고추장 자 먹으러 갈게요 밤낙으로 비벼돔 이거eenth 욕심ぞ 하여 정도는 먹으러 갈게요 ṁ 아 진짜 먹으러 갈게요 바이러스 참기름 너무 맛있어 엄청 쫀득쫀득해요 응 으음 아ugi 낙지 이건 마늘입니다. 마늘 고기, 통마늘, 청양고추, 청양고추랑 그리고 고기, 마늘, 고추, 청양고추, 고춧가루, 고추, 양념, 고추, 양념, 고춧가루, 고춧가루, 악동 빠젓게 나는、 우리의 사업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tod Ltd 그의 사업식을 하던, 이것은 우리의 사업식을 시간에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업식이 정말 낮게 댓글들을 Ke산을 받는 것 같아요. 돼지 누린내도 안나고 쫄깃쫄깃 맛있어요 돼지 누린내도 안나고 쫄깃쫄깃쫄깃쫄깃쫄깃쫄깃쫄깃쫄깃 되어 Fifty 이 장면은 매우 맛있어요. 많이 매우 찔린다. 매우 찔린다. 그리고 이제는 매우 찔린다. 마무리하고 가득한 고소한 먹기. 왕뼈 그리고 새싹 새싹 이 새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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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족은 이런게 이렇게 두개들 들어있어요 으음 엄청 쫄깃쫄깃 야들야들 이 부분이 맛있는거에요 이 콜라겐 엄청 쫄깃쫄깃 야들야들 콜라겐 이 부분이 맛있는거에요 콜라겐 참치 쫄깃쫄깃 헉 고기 마지막으로 후추 후추 오이 오이 바삭 고기 너무 맛있어 아 무엇이 치즈 치즈 설탕 고춧가루 등장 주무실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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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지 못한 건 진짜 진짜 맛있지만 가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장은 푹 신이 잘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완전히 먹으면 더 맛있는데 제가 한장 드시고 다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저는 히로뭅을 먹으니까요. 이 히로뭅을 먹으면 더 맛있어용. 날치다. 이것은 히로뭅을 먹으니까요. 고기를 엄청 두껍게 썰었어요 게버섯이랑 우유 제가 오셉이 한잔 이거 너무 좋아 죽어요 이렇게 오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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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akl을 가방 국물이 echt 속에 chrome 너무 맵다 요즘 전에도 불안한 게 안 들어가서 상 cuz에만 너무 맛있네요 저희도 너무 맛있게 먹 수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동글동글한거는 마늘이에요 구운마늘 주인공을 준비하라 넘어가 요리하게 굿을 따라 요리를 해봤어요 나는 너무 맛있어 나는 너무 맛있어서 나는 너무 맛있어 나는 정말 맛있지만 나는 정말 맛있어 나의 고소한 수육 나는 정말 맛있어 제자리에 남은 다음 편에 면을 다 먹겠습니다. 다음 편에 면을 잘 먹겠습니다. 하면 더 맛있게 굳힌 것 같아요. 다음 편에 면을 먹겠습니다. 면은 처음에 면을 먹습니다. 면은 면은 엄청난 맛이 없네요. 저는 면은 면을 먹었습니다. 이 상황은 아니지만 대단한 덕분에 이거랑 조금 달콤하게 이Danke가 정말 잘 어울려요. 이거랑 한가지 더 재밌어요. 이번에는 멸치한 맛이에요. 오랜만에 한입은 가슴을 입은 가슴이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이 가슴은 이 가슴이 제일 좋아서 바삭바삭한 맛이에요. 이 가슴이 더 좋은 맛이에요. 이 가슴은 이 가슴이 더 기본적으로 적게 만들어졌어요. 깡팁 처음에 먹으면 더 맛있네요 예약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제 먹으면 더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드세요 이번에는 제가 먹으면 더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저는 아님 아님 이 아님 아님 Connor 치즈owie가 좀 생각이 안на 치즈콜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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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를 Ian에서는 이건 오랜만에 아이템이 적당한거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의 주제는 안녕히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비행기 바삭바삭 만들기 한 번 먹어야 되는데 너무 고소해서 먹어서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니까 먹으면 좋겠어요 정말 맛있고요 너무 맛있어 저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밥을 먹으면 더 맛있어 고소하고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는데 쥬쥬쥬 쥬쥬 소스 쥬쥬 초콜릿의 고춧가루 맛있다. 요리하고 맛있게 맛있어. 너무 맛있었음. live 이빨 뱅 그 Scoram 맛있다.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킨도 오빲 치킨도 좀 더 먹어요 아삭아삭한 양념이 너무 맛있어 그놈의 맛은 아삭아삭한 양념이 더 맛있을 것 같다 먹으면 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한 양념이 여러분은 고추쌈입니다 고추쌈 고추쌈 오 매운데? 치즈가 괜찮습니다. 치즈가 잘 모르니까. 치즈는 이 치즈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치즈가 너무 맛있어. 보라에서 맛있어요 새우는 고소한 맛으로 먹어요. 고소한 맛도 있어요. 고소한 맛입니다. 고소한 맛이에요. 이 맛은 막상의 끓인다. 제가 다 먹은거의 식감은 정말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맛있게 매우 잘 먹었어요! 제가 항상 저녁에 먹으려면 정말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전 순한 것 같더라구요! 저는 정말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저는 다 먹으러 왔어요! 정말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밥이 안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그런식을 많이 먹으러 왔어요! 밥과 함께 먹으러 왔어요! 아삭아삭 이리와 찐 고기 손박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먹었는데요 족발이 가격도 엄청 저렴한데 맛있고 잡내도 없고 근데 이게 족발이 예전보다 가격이 천원 정도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늘이랑 이렇게 볶아서 뭐야 불닭볶음면 소스 넣어가지고 볶아서 먹으니까 엄청 맛있었고 이 김밥이랑 마요네즈랑 조합도 엄청 맛있었고 여기가 매운 거 먹었다면 조금 기운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